엠비션튜브 출연 축하드립니다 아 나 그거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 나 급한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못했거든 멘탈 괜찮으신가요? 아 안 봐서 괜찮습니다 안 봤음 근데 급한 제가 못하기도 해가지고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못한 걸 어떡해 못해버린 걸 어떡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송 원 서폿이여 원딜은 좀 공포에 떨고 있겠네 서폿에 케나이 탑 이후에 바로 블리츠 픽 좀 공포네 이거는 아니 뭐지? 아 갱프리구나 그러면 미드가 뭐죠? 탑 렉사이에 미드 갱프리인가? 일단 이대로 갑시다 미드 렉사이네 어 1렙 W야? 어 안 좋은데요? 어 탈리아야 그것 좀 안 좋지 않을까? 불칼 빠졌다 어 절었다 어 절었다 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? 가버려 야 무슨일이야 야 뭐야 아래쪽 분위기가 침상치 않은데요?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어 좋아요 아 나도 피했다 어 미안하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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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 않을까? 아 안괜찮아요 어? 어허허허허헣 어허허허허 왜 이러세요 니달리님 안그래도 힘든데 어 너무 아파 미안 미안 악으로 깡으로 버텨보자 어 화이팅 마스터이 야 넌 지금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어 좋아요 조칸 먹고 2로 빠지죠 먹어야 돼 어 아 아 자비 변신해서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마인드 자르킨에 자발 나왔으니까 할만하다 와 이거 불카리 죽었네 너무 아깝다 까비 안 죽었으면 할만했는데 어우 아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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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이다 킬 날뻔 맞을 사람 없나 안 맞으면, 난 좀 애매한데 아 붕이 없다 땡겨줘 어우 다행이다 그쵸? 힐 날뻔? 마드네 띄워줘 없나? 좋아요 와우 이게 탈리아지 좋습니다 끊고 있나? 까비 아 가라 메이스터이 굿 어 가라 에이싱 가버려 네 아 와 너무 세다 잠깐만 너무 세게 맞았는데 아 안돼요? 어 오? 오 감사합니다 가버려 안되거든 가르킨입니다 좋아요 이즈가 이걸 비전을 써주네 이즈 뭐 형캔을 한번 잘해야 이길만 하던데 잘해봅시다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봐 어 성공 오 오 오 오 오 오 네 네 종족은 여기까지다 네 종족은 여기까지다 가버려 그런 일이 있는데 전혀 몰랐네 앗 네 와 이걸 피해 버킹 계속 합치따 버킹 계속 합치따 와 이거 에반데 아 진짜 아깝다 까비 여기 아이고 아래쪽이 좀 쉽지 않네 로맹한타운 잡을까? 아 오케이 제압골드 오 달다 스택까지 좋아요 짠 좋아요 궁 없나 까비 가르키는 됐습니다 일단 어 화이팅 이거 줘야돼 여기서 오 좋은데요 역전의 발판 만들어줬습니다 오케이 아래쪽까지 됐음 그만 오 맛있다 좋아요 어 궁으로 들어가서 좋습니다 오케 베리우스 제압골드 오 오 오오 오케이 어라라? 어우 좋았습니다 잡았다면 오케이다 그쵸? 자리우스 펜타킬 했으면 이거 매드 몹인데 야 아깝겠다 와 다행이다 다이도 못잡을뻄? 어랍쇼? 오? 아 네 어 비상 비상이요 와 이게 안맞아? 어우 좋았습니다 자 깔끔한 콤보 사봉 한번 엥? 내킬 오 이게 내킬이네 좋아요 떼용 오려 스틸이 절대 안되지 다 끝났네요 좋았습니다 한판 딱 하고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결승전 진추도 할게요 자 가볍게 자 가볍게 이렇게 가서 가볍게 점프해서 네 가볍다 그쵸? 가볍게 1등 하겠습니다 이번판 블록킹 블록킹 뭐야 쩌로 가는게 빠른가? 아니네 1등 할거야 비켜 비켜 오케이 1등 완료 1등으로 통과하는거 확인했으니까 승리를 좀 만끽할까요? 이었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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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이었써 힘이 장사인데요? 잠깐잠깐 아 아니 이거 안 밀리는데요? 가봅시다 조트를 찾아서 네 수고하세요 어 안보여 안보여 어 안되나? 야야야 밀어 밀어 얘들아 어차피 우리는 선도조자야 얘들아 어어? 점점 많아져있는데요? 어 좋았습니다 아 이거 안돼 안돼 셀로가야돼 아 밀지마 밀지마 얘들아 오케이 밀어줘 오케이 좋아요 아 그냥 통과 좋았습니다 제팅 비율 좀 볼까? 34% 대 66% 내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한거 아닌가? 뭐야 누구 포기했는데? 아니 친구야 여기있으면 어떡해 어 네 수고하세요 제발 져주세요 져 드렸습니다 점프클럽 아 나 이거 살짝 약한데 어 소리가 소리가 들림 어어 어어 네 어 따라가 따라가 야 이게 지금 추세다 보니까 어어 얘네들도 따라오는 쪽 어어 빨라지는데요? 어? 아 어 어 네 그치 딱 위에서 봐야 잘 보이지 않을까? 이 앞에서 보면 가릴 때도 있으니까 그쵸? 으허허허허헣 사람이 죽었는데요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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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았습니다 효 오 오케이 어려 결승 진출 성공 네 아 좋았습니다 노잼 응 너만 노잼 완전 꿀잼 나이스 자 결과는 네였습니다 우승으로 다시 해볼까? 우승 30초 누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우승까지? 다 지워버려 어어어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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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이래도 될까, 근데? 몰라, 다 지워, 그냥. 이쪽을 지워서, 지워서. 이제 아래가 마지막이야. 우리 떨어지면 안 돼, 얘들아. 아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